샤브샤브 원, 랍스타 살았어 살았어 구이 반 찐반 구이 반 찐반 구이 반 찐반, 구이 반 찐반 다근바리 회 이게 샤브샤브인가 봐 자 우선 개 개 있고 인사해 오징어 새우 새우가 어떻게 생선살 이거 봐 이만해 커 이거 봐 우리 이렇게만 먹어도 돼? 돼 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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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새우라고 새우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맛이 없어 이게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와 대박이다 아 먹고 싶다 와 미치겠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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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큰 새우 태연아 처음 먹어 와우 와우 우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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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는데 갈비 뜯는 기분이야 진짜? 갈비 새우? 와우 갈비 새우야 와우 와우 진짜 와우 진짜 크다 와우 와우 랍처 찜 랍처 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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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 구이 와우 와우 으음 아니 그니까 반반이 줄까 너무 좋다 이거 또 굴 맛이랑 찐 맛이랑 다를 거라고 오빠 바다를 못 보면 어때 바다에 있는 애들을 먹으면 되는 거지 나 등졌잖아 어허허허허 나도 지금 어느 순간부터 건반을 보지도 않았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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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준비됐어 오빠 가자 이 구워진 부분에서 오는 그 불향 확실히 불맛이 있어 개랑 새우랑 랍사랑 식감이 다 달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새우한테 놀랐어 새우가 나 랍스타 이겼어 너무 탱글탱글해서 이거 어떡하지? 얘 이거 어떡하지?